다시 가실꺼야? 잡았나? 고기가 안보여 너무 시간 끄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이네 한 1m 되나? 왜 안들러와 고기 보인다 오 크다 메자급인데 터질거 같애 낚싯대가 너무 약해 장난하면 터지겠다 와 아는다나? 떳는데 고기가 떳는다나? 힘이 빠자그랬는데 지금 최고 할거 같애 찌낚시로 했네 릴낚싯대가 아니고 찌낚싯대야 약해 너무 약하다 괴물 나온다 괴물 쟤가 크다 아 쟤가 저거 분명히 터질거 같애 낚싯대가 낚싯대가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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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평성이 한번 낚 낚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한건데 너무ense oops 낚싯대가 혜오가 낚싯대가 부끄러스 낚싯대가 창업 낚싯자 낚싯대가 넓지 낚싯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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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your name you are Oh, I'm about to start you know, you are very sad I'm about to start you are great you are great 낚시인가봐 낚시인가봐 힘이 완전 빠져버렸는데 한번 치고나올거 같은데 안치고나왔네 바늘풀이 할건데 힘이 완전 빠져버렸는데 한번 치고나올거 같은데 오오오 트지냐 트지냐 불안하다 오오오 트지냐 트지냐 불안하다 완전 요런색이네 와 완전 요런색 우린 저보다 터지듯이 그 사건만 구경할것이 볼 수 없던 이랬어 으아 떳다 떳어 떳어 으 아 아 아 아 뭐 우왁 어디갔어 아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이따 올려야죠 낚시 내가 잡아줄게 낚시 내가 잡아줄게 와 이놈 너무 큰데 와 나 트일 줄 알았더니 내 오후 아 아 어림도 없어 이건 먹어도 되요? 지금은 냄새 안 나요 옛날에는 희발 냄새가 파이 왜 zou 나야 돼 으 아 상쾌구나 상쾌어 아 많이 얻어 먹었는데 옛날에 못먹었어 지금 못쓰 수 있어 야 이거 하나 딱 먹으면 한 10년 더 살겠는데 10년 더 살해 다리 먹으면 좋아요 1년 만나면 이거 비싸죠 비싸죠 고겸소 찍거든요 다리 먹거든요 기와맞힌거요 눈만 막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앞에 막아버리면 움직이는 않을 것 같아 비닐 좀 더 큰 짓이야 아니면 여기 아 이걸로 여기 있잖아 아가미를 끼어가지고 아저씨 나무를 나무를 하나 끄고 같고요 아가미를 끼우면 아니 이걸 누가 품으면 뭐라고 안하나 아 괜찮아요 2 3 나무가 저기 꺾고서 아가미를 끼셔 1매도 안되네 1매도 안되네 1 2 3 4 22 248 아 1매도 안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네 사람들을 다 먹었네 한마리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도짜리가 지금 뭔데 하네 도짜리 빨면 되니까 아 아 그리고 비싼 고기니까 비싼 고기 아 아 이거 침대야 이거 흐흐흐 묶어요. 묶어요. 나무 떼자.